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탄소매트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곰표하늘 EMF 탄소매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탄소매트로 작동법 간단하고 가격 저렴한 편이며 가볍고 전기 사용량 적습니다. 4위는 한일 좋은 자리 카본 매트입니다. 바닥에 깔기 좋은 탄소매트로 작동법 간단하고 가격 대비 매우 크며 가볍게 깔아놓기 좋습니다. 3위는 멜로우 탄소매트 4세대입니다. 전기 사용량 매우 적은 제품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캠핑용으로 쓰기 좋으며 100%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2위는 그래핀 탄소매트입니다. 완성도 높은 탄소매트로 1년 무상 AS 제공되고 작동법 간단하며 온도 1도씩 조절 가능합니다. 1위는 장수돌 침대 워셔블 탄소매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탄소매트로 세탁기 사용 가능하며 AS 잘 되어 있으며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